멤버들도 저를 믿어주고 저도 멤버들을 믿으니까 이번 앨범도 또 그리고 저희 앨범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너무나 그런 게 최대한 없게 저희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좀 믿어주시고 조금만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많이 열심히 할게요 감사하고 항상 이 작업실을 소개한 거는 막 제 작업실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이런 공간에서 각자의 취향도 있고 이런 공간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징솔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짧게 줄이자면 어쨌든 너무나 정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뛰고 저희는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어떤 말이 오건간에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이고 BTS는 BTS로 남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항상 주시는 많은 영광들에 감사하고 이건 방탄소년단이고 이건 방탄의 거지 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거고 어떻게 보면 방탄이 여러분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즘 너무나 또 이제 작업을 하면서 되게 감사함이 컸는데 제가 이런 것도 약간 옛날처럼 글로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